자 두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좀 활기차게 할게요. 자 36페이지입니다. 우리 교재 36페이지 권리의 변동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36페이지입니다. 여기가 우리 본격적인 시험범이에요. 그래서 권리의 변동이라고 하는데요. 권리의 변동이 뭐냐. 권리가 발생변경 소멸하는 걸 권리의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줄여서 그냥 권리가 발생변경 소멸하는 거 이걸 권리의 변동이라고 하는데 권리는 생물체가 아닙니다. 권리가 생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자가발전해서 발생변경 소멸할 수는 없어요. 권리가 발생변경 소멸하려면 뭔가가 원인을 제공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인을 제공해줘야 되는데 이 원인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오리엔테이션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리엔테이션 할 때 모든 권리의 민법상 모든 권리의 발생변경 소멸의 원인은 두 가지다. 그럼 공법상 권리는 똑같습니다. 공법상 권리도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권리의 발생변경 소멸의 원인은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라는 거예요. 법률 행위는 우리 어떻게 이해하자고 했습니까? 법률 행위를 완전히 이해하기 전까지는 우리 계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크게 문제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다. 둘이 계약을 해서 자기가 의도했던 권리를 취득하고 또 소멸하고 이동하는 현상을 발생변경 소멸 변동이라고 했죠.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법률 행위가 있다고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자유로운 의사가 바깥으로 표시가 돼야 된다. 의사 표시에 의해서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다. 법률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계약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다가 계약을 한 번 법률 행위 하는 겁니다. 갑하고 을이 제가 이거 계속 그릴 겁니다. 계속 그릴 거고 그래서 도회식 강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강의를요. 갑과 을이, 갑소요 이거는 부동산입니다. 시호가 아니고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에 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한 번 해볼게요. 그럼 매매 뒤에는 계약이란 말이 항상 생략돼 있는 겁니다. 임대차 그럼 뒤에 계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계약의 종류 중에 하나거든요. 교환 그럼 뒤에 계약이 생략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했다, 임대차했다, 교환했다라고 하면 뒤에 항상 계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매매하려면 갑이 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집 2억에 살래? 라고 청약을 하죠. 그랬더니 얘가 2억은 싫고 1억 9천에 살게? 라고 얘기하죠. 그럼 1억 9천은 좀 그렇고 1억 9천 5백을 좀 줘라 라고 했더니 그럼 1억 9천 5백 좋다 라고 오케이 했댑니다. 그럼 이게 청약이라고 하는 의사표시고 이걸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래요 라고 청했더니 이쪽에서 사겠습니다 라고 승낙을 했는데 사실래요 2억에 그랬더니 사겠습니다 1.9억에 즉 1억 9천에 그랬더니 청약하고 승낙의 내용이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협의 과정에 통해서 청약이 1억 9천 5백 그랬더니 이쪽에서도 그럼 좋다 1억 9천 5백 좋다 라고 했어요.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표시가 내용도 일치했고 상대방도 일치했습니다. 이걸 합치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내용과 상대방이 일치하는 걸 합치했다. 내용 상대방 두 가지가. 그렇죠. 이러면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한다고요. 즉 법률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의사표시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률행위가 있으려면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럼 법률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이 될 때는 그래요. 법률규정에 의할 때는 의사표시가 아닌 기타 여러 가지 사실들이 법에 부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사망했다. 사망했다는 사실이 있었어요. 이건 의사표시가 아니잖아요. 사망한 건요. 그래서 사망했다는 어떤 사실이 하나 발생하게 되면 사망은 법률규정에 있는 거죠.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상속은 친족들에게. 그래서 1순위 상속인이 누구고 2순위 상속인이 누구고 라고 하는 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1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2순위 상속인이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그네들의 상속 비율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건 법에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변동의 원인은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규정인 거예요. 법률행위가 있으려면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요. 법률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이 되려면 의사표시가 아닌 기타 여러 가지 사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변동의 원인은 이걸 권리변동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권리변동의 원인. 여기는 권리변동의 원인의 세부적인 구성 요소들을 의사표시하고 기타 여러 가지 사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리변동의 원인을 우리는 법률요건이라고 불러요. 이 법률요건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학자들이 서로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부르자고 해놓은 겁니다. 제가 붙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법률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인 이런 사실들을 법률사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률사실. 이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가 권리의 발생변경 소멸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법률효과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누구든지 똑같은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법률사실에 의해서 법률요건이 갖추어지면 그 내용에 따라 법률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볼게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청약이라고 하는 의사표시가 있었고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표시가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하니까 법률행위, 계약이 성립했네요. 그럼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권리가 발생변경 소멸하는 겁니다. 또 법률행위하지 않았어요. 의사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의사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사망이라고 하는 어떤 사실이 있었대요. 그 사실은 법률규정의 내용에 따라서 상속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발생변경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사망자는 재산권이 소멸하겠죠. 그러면 상속인들은 재산권이 생길 거예요. 사망자의 재산권이 상속인에게 이동하는 현상을 변경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권리변동의 원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법률사실에 의해서 법률요건이 갖추어지면 법률효과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시험에 혹시 나오면 여러분이 적응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표를 이렇게 그려드립니다. 그래서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법률효과의 관계를 이렇게 그려드리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오느냐 나오기도 하지만 이거는 전체적인 민법의 틀을 공부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이 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권리변동의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법률요건을 여기다가 적어놓을 겁니다. 법률요건을 적어놓을 거고요. 법률요건의, 이게 화살표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겠죠. 법률요건의 세부적인 구성요소들을 법률사실이라고 한다. 제가 이걸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권리변동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했죠. 원인의 세부적인 구성요소들을 법률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를 법률효과라고 한다. 이거잖아요. 법률효과라고 한다. 법률효과인데요. 그럼 법률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고 하는 권리의 변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발생변경소멸, 권리의 발생변경소멸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 법률요건은 몇 가지가 있느냐? 권리변동의 원인은 몇 가지 있다고 했습니까?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규정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법률요건은 법률행위 아니면 아니면 법률규정이 있다. 법률규정이 있고요. 법률행위가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법률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발생변경소멸을 할 때는 의사표시가 필요없이 기타 여러 가지 사실들이에요. 제가 운전을 하다가 제가 그러면 재수없네요.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차로서 가해 행위를 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쳤댑니다. 그럼 이건 불법행위인 거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제삼자에게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를 가하게 되면 이걸 불법행위라고 하고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은 불법행위를 당한 사람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법으로 정해졌어요. 그래서 불법행위했더니 법률규정에 손해배상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겨버립니다. 권리가 발생했죠. 자, 의사표시하지 않아도 교통사고라고 하는 어떤 사실이 법에 정해진 요건에 부합이 되다 보니까 법에 정한 대로 권리가 발생변경 소멸을 하는 겁니다. 또 여기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형의 계약이 성립하니까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권리가 발생변경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법률사실, 법률효과, 법률사실, 법률요건, 법률효과의 관계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법률자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률관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률관계다. 법률관계는 이렇게 해서 법률사실에 의해서 법률요건, 법률효과가 나타나서 법률관계는 권리가 발생변경 소멸하는 관계를 법률관계다. 권리가 발생변경 소멸하면 이에 대응하는 의무도 발생변경 소멸하거든요. 그래서 법률관계를 다른 말로 권리의무의 발생변경 소멸관계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는 거죠. 이게 권리 변동의 원인들인데 이런 원인들이 있으면 권리가 발생변경 소멸한다. 몇 번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권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권리의 득실변경이거든요. 권리자는 권리를 취득한다. 발생한다잖아요. 권리가 상실된다. 그렇죠. 소멸이죠. 그다음에 변경이다라고 하는 말은 같아요. 그래서 권리자 입장에서 그냥 발음하기 쉽게 권리의 득실변경을 권리의 변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권리의 득실변경이다라고 하는 건 득은 뭘 얘기하는 거죠? 취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취득한다는 얘기입니다. 취득하고 그러면 저분의 권리를 내가 취득했다. 여러분의 권리를 내가 취득했다. 그러면 여러분의 권리는 소멸하겠죠? 그래요. 소멸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권리를 내가 취득했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도 권리를 어디선가 취득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 권리를 내가 취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의 형태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취득의 형태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취득은 원시 취득이 있어요. 원시 취득. 원시 취득이 있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이어받아서 취득하는 승계 취득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원시 취득은 없던 권리를 새로 만들어서 취득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토지라고 하겠습니다.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갑이 여기다가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갑이 건물을 신축했다. 그럼 없던 건물이 새로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갑이 없던 건물을 새로 만들었다. 그럼 갑이 소유권을 원시 취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을 갑이 원시 취득했다. 그래요. 전에 권리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권리자가 없었는데 처음 만들어서 권리를 취득하는 걸 원시 취득이다. 그럼 원시 취득했는데 부동산에 관한 거잖아요. 부동산에 관한 거니까 등기부가 깨끗하겠죠. 그렇잖아요. 처음 만들었으니까 등기부가 깨끗한 겁니다. 전 권리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저분하지 않고 깨끗하죠. 그랬다가 갑이 가지고 있던 이 권리가 갑이 평생 몇만 년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갑이 사망한다든지 기타 거래 등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권리를 승계받는 걸 승계취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승계취득은 승계하는 모습에 따라서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이전적 승계하고요. 설정적 승계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요. 그런데 이전적 승계다라고 하는 건 권리가 모두 다 승계되는 걸 이전적 승계라고 합니다. 설정적 승계는 권리가 다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내용이 일부만 승계되는 걸 얘기해요. 조금 이따 계속 설명드릴 테니까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이전적 승계다라고 하는 건 포괄승계가 있고 특정 승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괄승계 특정 승계인데 포괄승계는 뭐냐 전 권리자의 권리를 승계받으면서 하자나 제한이나 여러 가지 의무도 다 승계받는 걸 포괄승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포괄승계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상속이에요. 상속 또는 회사가 합병했다. 이런 게 포괄승계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전 권리자의 권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승계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정 승계다라고 하는 건 전 권리자의 권리를 승계하면서 하자나 제한이 있으면 이거는 특별히 몇 개 정해서 승계해도 되고 아예 하나도 승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매매하고 교환 우리 시험범에 들어가는 건 매매하고 교환 정도입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도대체 어떤 형태냐 갑이 가지고 있던 갑이 신축한 저 건물의 갑은 소유권자입니다. 소유권이라고 하는 이 권리는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이것도 앞으로 계속 걸릴 겁니다.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 권릉 이렇게 세 가지 권릉이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 게 소유권인 거예요. 사용, 수익, 처분의 권릉입니다. 그래요. 이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의 권릉인데 사용, 수익 권릉이라고 하는 건 이용 가치에 대한 지배권입니다. 처분 권릉은 교환 가치에 대한 지배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용 가치에 대한 지배권과 교환 가치에 대한 지배권을 모두 지배할 수 있는 이 소유권은 그래서 물건에 대한 완전한 권리고 물건에 대한 전면적 지배권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이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이든지 잠깐 꺼내보세요. 그 물건에 이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제외하면 남는 가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의 권릉이고 이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모두 지배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다. 그래서 전면적 지배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가치인 거예요. 하나로 지금 포함되어 있지만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용 가치만 또는 교환 가치만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가 있는데 소유권이 이렇게 있는데 소유권 중에서 반대를 그리고 있네요. 이거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그리겠습니다. 소유권 중에서 이용 가치만 제3자에게 또는 교환 가치만 제3자에게 이렇게 이전해 준다. 권리가 다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 일부만 이동하고 있죠. 이런 행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권에 포함되어 있는 이 권능을 뽑아서 다른 사람에게 권리로 이전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이용 가치를 제3자에게 설정해 준다. 그럼 여기서 힌트 하나. 설정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제가 수업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정은 원래 설정이 아니고 소월정이었다. 소월정이라는 얘기는 누가 해주는 거다. 소유자가 정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정해준다. 설이 뭐냐면요. 설은 우리 회사를 처음 만드는 걸 뭐라고 해요. 설립이라고 하죠. 건물을 처음 만드는 걸요. 건축행위 또는 뭐라고 얘기하죠. 건물을 처음 만드는 거. 그렇죠. 건설한다고 하잖아요. 건설. 그래서 뭔가 없는 땅에다가 새로운 시설들을 만드는 걸 건설한다. 없는 회사를 처음 만드는 걸 설립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없는 걸 만들어서 정해준다는 얘기예요. 누가. 소유자가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정이라고 쓰지만 우리는 뭐라고 읽는다. 소월정이라고 읽는다. 그러니까 설정하는 자는 소유자예요. 설정이지만 항상 이렇게 읽는 겁니다. 소월정. 그래.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소월정이에요. 그러면 이용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설정해준다. 그럼 이용가치는 내가 사용하지 않고 네가 사용해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사용수익에 관한 물건을 설정해준다. 이게 용익물건을 설정해주는 거예요. 교환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설정해준다. 그러면 그걸 뭘 설정해주느냐. 담보물건을 설정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이렇게 용익물건이나 담보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설정해줬다. 예를 들어서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갑이 그 사용수익권 중에서 이용가치만 을에게 네가 좀 행사해라 라고 설정해줬대요. 대표적인 게 전세권 설정해주는 거예요. 갑이 집이 두 채가 있는데 그 두 채 중에서 한 채를 을에게 네가 사용수익해라 라고 빌려줬댑니다. 그럼 사용수익을 을이해야 되는데 사용수익을 을이한다고 해서 갑의 소유권이 소멸하는 건 아니잖아요. 갑이 가지고 있던 이 소유권은. 갑은 집이 두 채가 있대요. 좋은 사람이네. 그렇죠. 굉장히 좋겠다. 갑이 가지고 있는 두 채에 집중해서 한 채를 얘한테 사용수익하라 그랬댑니다. 그러면 사용수익은 을이 해야 되죠. 을이 사용수익하고 있는 동안에는 갑의 사용수익이 제한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전세권자인 을이 사용수익하고 있는데 갑이 나도 좀 사용수익하자 라고 쳐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을이 사용수익하고 있는 범인에서 갑의 사용수익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용익물건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물건이다 라고 해서 이걸 통틀어서 제한 물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갑이 처분에 대한 권리 즉 교환가치에 대한 권리를 을에게 설정해줬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갑이 을에게 설정해줬답니다. 그러면 교환가치는 갑보다도 을이 먼저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교환가치로서 담보물건 이용가치로서 용익물건을 설정해주면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 행사를 제한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한물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한물건을 어떻게 해준다 설정해준다. 이게 설정적 승계예요. 설정적 승계는 이렇게 제한물건 설정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권리의 전부가 이전했다 그러면 이전적 승계 권리의 일부만 이전했다 그러면 이걸 설정적 승계 설정적 승계는 용익물건이나 담보물건 즉 제한물건을 설정하는 걸 얘기를 한다. 그렇죠. 이게 승계입니다. 원시치득 승계치득 했어요.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설정의 개념은 소유권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갑의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승계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승계가 되면 갑의 권리는 소멸하겠죠. 이 소멸도 절대적 소멸이 있고 상대적 소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갑의 권리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경우도 있고 갑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소멸하는 경우도 있다 라고 하는데 절대적 소멸이다라고 하면 한 번 소멸한 권리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때 절대적으로 소멸한다고 합니다. 상대적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소멸한 권리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걸 상대적 소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절대적 소멸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팔았댑니다. 그런데 그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됐대요. 그러면 이전됐던 소유권은 전 소유자에게 다시 복귀하니까 이건 상대적 소멸이라고 해야 되는데 제3자에게 목적물을 판 게 아니라 낙래 맞아서 목적물이 완전히 멸실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럼 저 건물에 대한 갑의 소유권은 멸실로 인해서 완전히 소멸하고 다시 회복될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이걸 절대적 소멸이다. 그래서 목적물이 멸실됐다. 그럼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거고요. 만약에 목적물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으면 그 목적물은 나중에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법률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전 소유자에게 자동적으로 복귀하니까 다시 소유권을 회복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걸 상대적 소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 소멸은 목적물의 멸실이라고 보시고 상대적 소멸은 이전적 승계나 설정적 승계를 상대적 소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발생, 그러면 뭘 봐야 될까요? 변경을 봐야 되겠죠. 취득한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동하는 모습, 이걸 변경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자, 우리 지면 관계상, 이거는 이것만 좀 지우겠습니다. 이것만 이렇게 지울게요. 지면 관계상, 이렇게 권리가 이동하는 걸 변경이라고 합니다. 이 변경은 권리의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요. 권리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 권리의 작용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리의 주체가 바뀐다는 얘기는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권리의 주체, 이전적 승계요. 여길 갑이라고 하고 여길 을이라고 한다면 갑의 권리가 을에게 이동하는 거죠. 권리 당사자가 바뀌는 거예요. 갑이 사망해서 소유자가 상속인이 소유자가 된다. 갑이 소유권을 이전해 줬습니다.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해 줬다. 그럼 갑의 물건에 대한 소유자가 을이 된다. 이걸 권리의 주체가 바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적 승계 이거 자체가 여기 얘기하는 권리의 주체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권리의 당사자가 바뀌는 겁니다. 권리의 내용의 변경은요. 권리의 내용의 변경은 둘로 나눠요. 그래서 권리의 양이 바뀐다. 그래서 권리의 수량적 변경. 내용의 변경입니다. 수량적 변경을 그냥 양적 변경이라고도 합니다. 권리의 성질적 변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권리의 성질적 변경. 이걸 질적 변경이라고도 해요. 권리의 수량적 변경은 이거 설정적 승계가 권리의 수량적 변경이에요. 그렇죠?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세 가지 권농 중에서 용익물건을 설정해 주면 이 세 가지 권농은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이렇게 나눠서 설명드렸죠. 붙이면 이제 동그라미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제3자에게 설정해 줬다. 용익물건을 설정해 줬다. 그러면 소유자에게 남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용익물건이 소멸했다. 그러면 소유자에게 다시 권리가 또 원만하게 회복이 되겠죠. 그래서 제한 물건을 설정한다든지 제한 물건이 소멸하게 되면 그 나머지 권리가 소유자에게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적으로 양적으로 권리가 변경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수량적 변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질적 변경이라고 하는 건 물건에 성질이 바뀌었다. 권리에 성질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이런 물건을 매수했어요. 매수해서 매매 대금 다 줬습니다. 도자기같이 생겼죠. 그냥 도자기라고 하겠습니다. 고려청자라고 할게요. 물론 고려시대에는 한글이 없었으니까 진품은 아니겠죠. 그래도 어쨌든 고려청자라고 써있는 게 너무 멋져서 그냥 샀어요. 샀는데 돈까지 다 줬는데 매도인이 이 물건을 인도하다가 깨뜨려 버렸습니다. 매도인이 목적물을 깨뜨렸으면 깨진 물건을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물건에 대한 급부청구권 내가 돈 다 줬으니까 내가 매수한 물건을 주시오로 요구할 수 있는 급부청구권이 깨져버리니까 이행불능이 되어버렸죠. 이행불능이 되어버리면 급부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바뀝니다. 손해배상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일곱 글자입니다. 일곱 글자가 즉 물건을 달랠 권리가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뭐가 성질이 바뀌었다는 거야. 손해배상청구권을 세 글자로 하면 손배청이 아니에요. 물론 손배청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한마디로 돈 내놔 이겁니다. 돈 내놔. 결국은 물건에 대한 권리가 무슨 권리로 바뀌었다. 돈을 달랠 권리로 바뀌었다. 이 물건을 달랠 권리가 돈을 달랠 권리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의 성질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작용의 변경이다라고 하는 건 권리의 효력이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작용의 변경은 일단은 작용의 변경은 저당권의 순위가 승진한다. 저당권의 순위 승진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우리 저당권의 수음도 배우긴 할 겁니다. 또 없는 임차권에 대학력이 생겼다 이런 거죠. 이거는 지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이죠. 대학력이 발생했다. 이건 아까 우리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민법 전체의 틀을 잡아준 거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여기도 수업이 우리 한 바퀴 다 돌고 나면 그때 한 번 더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건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여기 이전적 승계가 뭐에 해당한다? 수량적 변경에 해당한다. 이걸 좀 알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원시취릭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것만 좀 알아주십니다. 원시취릭의 종류는 암기하시는 겁니다. 암기하시는 건데 제가 암기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전적 승계가 뭐에 해당한다? 이전적 승계가 권리의 주체의 변경에 해당하고 제가 말 실수했네요. 이전적 승계가 권리의 주체의 변경에 해당하고 설정적 승계가 수량적 변경에 해당한다. 수량적 변경은 다른 말로 내용의 변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설정적 승계, 용익물건 아니면 담보물건 설정하는 제한물건 설정을 설정적 승계라고 했잖아요. 용익물건 세 가지가 있어요. 지상권이 있고요. 지역권이 있습니다. 전세권 이런 게 있어요. 담보물건은요. 담보물건은 저당권이 있습니다. 질권이 있어요. 유치권이 있습니다. 저당권, 질권, 유치권 이런 것들이 있죠. 저당권, 질권, 유치권 이런 것들이 제한물건 중에 담보물건이죠. 그럼 시험에 물어보면 어떻게 물어보냐면 설정적 승계에는 수량적 변경에 해당한다.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쉽다 보니까 시험에 물어보면 지상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지상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뭐죠? 제한물건을 설정하는 행위고 제한물건을 설정하는 행위는 설정적 승계에 해당하잖아요. 설정적 승계는 권리의 수량적 변경에 해당하고 수량적 변경은 다른 말로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칸을 건너뛰는 거예요. 지상권 설정은 뭐에 해당합니까? 제한물건 설정에 해당하는 거고 제한물건 설정은 설정적 승계에 해당하고 설정적 승계는 권리의 수량적 변경에 해당하고 수량적 변경은 권리의 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 4칸을 건너뛰어서 물어보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게 쉽게 잘 안 찾아져요. 그러니까 이것만 좀 신경 쓰시고 나머지는 원시치르기 종료 이거 신경 쓰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고요. 정에 따라서 이렇게도 물어보죠. 상속합병은 뭡니까? 포괄승계에 해당한다. 매매교환은 특정승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제 물어보는 건 이렇게 묻고서 물어보면 어떡할 거냐는 얘기예요. 상속매매교환. 상속매매교환은 특정승계냐 포괄승계냐 라고 할 수 없으니까 뭐에 해당한다? 이전적 승계에 해당한다. 그럼 이전적 승계는 뭐냐? 권리의 주체의 변경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서 3개. 원시치르기 종료. 그다음에 여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질권, 유치권은 뭐냐? 제한물권 설정이고 설정적 승계에 해당하고 수량적 변경에 해당하고 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를 한꺼번에 저당권 설정, 지역권, 전세권 설정은 뭐에 해당한다? 권리의 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 이렇게 바로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3가지입니다. 이거 하나. 여기 이거 이전적 승계에 관한 거 하나. 그다음에 설정적 승계를 여기까지 연결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여기 전세권까지 연결할 수 있느냐. 이거 3가지입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요. 그래서 이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한 번 나오면 여러분을 많이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게 원시치르기라고 하는 거 우리 책에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336페이지에 보면 권리 변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리의 변동은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타나잖아요. 굉장히 많은 내용의 설명이 있는데 권리 변동은 그냥 다른 말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의미한다라고만 하나 좀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보실 거 없습니다.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의미한다. 밑에 있는 내용 그거 지금 들어봐야 또 지금 읽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점점 더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제가 한 설명도 쉽지 않을 텐데 이 설명 읽으면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권리 변동의 모습은 그러면 여기 36페이지 2번에 보시니까 권리 변동의 모습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로 나타나고 권리 주체 입장에서 발생된 취득, 변경, 상실, 즉 득실 변경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냐.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요. 권리의 절대적 발생이 있죠. 이 권리의 절대적 발생, 원시취득이 있죠. 원시취득 이것들은 앞에다가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이거는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원시취득, 별표 하나 해놓고.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원시적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다. 원시취득을 설명한 거잖아요. 이거는 줄칠 거 없습니다. 전에 없었던 권리가 하나 새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까지가 설명해요. 사례를 줄칩니다. 지금부터.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신축을 줄쳐놓습니다. 신축에 동그라미 쳐놓고요. 그다음에 선점은 무주물 선점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물건은 선점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선점. 그다음에 습득은 유실물 습득을 얘기합니다. 유실물 습득도 우리 유실물을 습득하게 되면 유실문법에 의해서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고 6개월이 지나도록 소유자가 안 나타나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거든요. 유실물 습득이 뭐냐라고 하는 거 알 필요 없어요. 이게 원시취득이다라고 하는 것만 아시면 돼요. 제가 금방 설명드렸던 유실물법 내용 자체는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고 그 대신 유실물 습득은 원시취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실물 습득과 그 발견은 매장물 발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장물 발견은 암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뭐를 암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까? 매장물 발견은 암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선의취득이 있죠. 선의취득은 동산만 인정합니다. 선의취득은 나중에 문제풀이할 때 한 번 설명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여태까지 우리 30회 가까이 시험을 보면서 두 번 나왔습니다. 두 번 나왔고 선의취득은 동산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 시험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것만 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15회 이후에는 한 번도 정답으로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 것도 시험에 나온다고 했죠. 그런데 시험 범위가 아닌 게 시험에 나오면 정답으로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올수록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시효취득이 있죠. 시효취득. 거기까지만 줄쳐놓겠습니다. 그래서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선점, 습득, 발견, 선의취득, 시효취득 이 중에서 암기하지 않아도 되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매장물 발견이죠. 그래서 거기는 좀 추가적으로 선점에는 무주물 선점, 습득은 유실물 습득, 발견은 매장물 발견, 선의취득, 시효취득 여기까지만 좀 줄을 쳐놓으시고요. 그래서 그러면 원시취득 어떻게 암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요. 원시취득 암기하는 거 간단합니다. 원시취득은 제가 하는 대로 발언하십니다. 원 시취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원 시취득이다. 그래요. 그럼 원 시취득은 우리 책으로 다시 가면 신축 하면 되는 거죠. 신축. 무주물 선점이죠. 발음이 같죠? 그 다음에 유실물 습득입니다. 암기하지 않아도 되는 건 매장물 발견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선의취득, 그 다음에 시효취득. 그렇죠. 시갖고 다 되네요. 원 시취득은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럽니다. 여기 보니까 상속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상속은 누가 봐도 승계취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시취득인지 승계취득인지 분명히 정해지지 않았으면 전부 스바람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시취득 그렇게 해서 이건 좀 암기 좀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승계취득이다라고 하는 건 밑에 보니까 양쪽 가로 가번에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전적 승계란이라고 줄쳐 놓습니다. 이전적 승계란.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매매, 상속. 그래요. 이전적 승계는 매매, 상속. 매매는 여기 있는 거잖아요. 특정 승계에 해당하고 상속은 포괄 승계에 해당한다. 합쳐서 이전적 승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매매, 상속 정도. 그 다음에 설정적 승계란, 밑에 나오죠. 설정적 승계란 제한물건을 설정하는 것까지요. 제한물건을 설정하는 것. 제한물건 설정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칸에 설정적 승계가 있으면 구권리자의 권리는 이라고 하는데 구권리자보다는 소유자의 권리는 그래야 돼요. 사실은 소유자의 권리는 신권리자가 취득한 권리에 의해서 제한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구권리자, 신권리자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게 구권리자라고 한다면 권리가 없는 자가 아닌 거예요. 원래는 제한물건을 설정해줘도 소유자에게 사용수익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이 제한물건자에 의해서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을 설정해줬다라고 해서 소유자의 전세권, 사용수익권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일정 기간 동안 전세권자의 사용수익권이 우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도 사용수익권이 소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권리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소유자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 구권리자의 권리보다는 소유자의 권리는 신권리자가, 신권리자는 제한물건자죠. 신권리자 그러지 말고 거기 제한물건자 이렇게 한번 바꿔주십니다. 제한물건자가 취득한 권리에 의해서 제한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 예가 건물 소유자가 전세권을 설정하면 전세권자가 이용하는 동안 건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용하는 동안만 건물을 이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권리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자와 제한물권자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특정승계, 포괄승계라고 하는데 특정승계, 포괄승계 굳이 저기 있는 거고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권리의 변경 중에 주체의 변경 말고 넘겨보시면 권리의 내용의 변경이 나와요. 권리의 내용의 변경은 질적변경과 양적변경으로 나누는데 거기 뒷부분, 첫 번째 줄 뒷부분에 또 줄칩니다. 질적변경은 권리의 성질이 변경하는 건데 질적변경은 거기 줄 치시고요. 여기서는 물건의 인도를 목적화하는 채권이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하거나 여기까지만 주쳐놓습니다. 그다음에 선택채권이라든지 물상대의라든지 물상대의는 우리 뒤에 나오긴 해요. 물상대의는 나오는데 이게 권리의 내용의 변경이냐라고 하는 건 또 다툼이 좀 있는데 어쨌든 물건의 인도를 목적화하는 채권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금전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하는 것까지만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권리의 질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설명했잖아요. 질적변경이요. 그래서 도자기 하나 그렸잖아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권리의 양적변경, 밑에서 세 번째 줄이죠. 권리의 양적변경은 바로 밑에 소유권의 제한물건이 설정되거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연장, 채권이 일부 변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소유권의 뭐가 설정이 된다? 제한물건이 설정된다까지만 주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용의 변경은 특별히 보지 마시고요. 권리의 소멸도 특별히 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권리 변동의 원인이 나오죠. 권리 변동의 원인은 이거예요. 권리 변동의 원인을 법률요건이라고 하고 이 법률요건의 세부적인 구성요소를 법률사실이라고 한다. 이 법률사실은 의사표시와 의사표시가 아닌 기타사실로 나누어지고 의사표시에 의해서 뭐가 법률행위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표 하나 그려놓으시고요. 거기 있는 세부 내용 안 보셔도 관계없습니다. 제가 책임질 테니까 이 표 하나 그려놓으시고 이 표는 반드시 여러분이 집에 가서 20번 이상 그려보시든지 완벽하게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자다가 누가 건드려도 벌떡 일어나서 완벽하게 그릴 수 있을 정도까지 표를 그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률사실에 의해서 법률요건이 갖춰지면 법률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법률효과는 권리의 발생변경 소멸로 나타난다. 이걸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행위가 성립하면 그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변경 소멸한다. 의사표시는 없었지만 기타 사실이 법률규정에 부합이 되면 그 법에서 정한 대로 권리가 발생변경 소멸한다. 이렇게도 우리가 연결해 갈 수 있지만 또 법률행위 가지고 물어봐요. 법률행위는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갖는 권리 변동의 원인으로서 법률요건이다. 이걸 말 바꿔내면 법률행위는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갖는 법률사실이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또 의사표시 가끔 물어봅니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필수불가결의 요소로서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의 구속요소다. 그러면 맞는 건데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필수불가결의 요소로서 권리변동의 원인이 된다. 그럼 의사표시가 권리변동의 원인이다. 그랬으니까 줄이 안 맞잖아요. 그럼 이게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그려놓으시고 집에 가서 많이 이렇게 우리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 지문에 나와도 금방 골라내는데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이걸 아셔야 민법 전체의 흐름에 도움을 좀 받습니다. 그다음에 법률사실의 분류 이렇게 나오죠. 다음 페이지 40페이지에 이 법률사실의 분류는 사실은 우리 시험과는 크게 관련이 없고요. 여기서는 우리 뒤에 가시면 단독행위 법률행위 쪽에서 단독행위를 암기하시면 이거는 완벽하게 그냥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크게 신경 많이 드실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넘겨보십니다. 넘겨보시면 42페이지까지 특별히 신경 쓰실 건 없습니다. 넘겨주시면 43페이지 이제 법률행위 일반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사실은 이건 거예요. 본격적으로는요. 이 법률행위가 우리 시험범이에요.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변동은 우리 시험범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민법청칙 중에서 법률행위에 관한 것 어디서부터? 103조부터 154조까지가 우리 시험범이죠. 이게 법률행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지금 법률행위를 배우기 위해서 체력단련한 거예요. 체력단련. 그리고 원시치등은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의 변경. 저쪽에 설정적 승계에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거 여기까지 공부를 좀 해 두셔야 되고요. 이쪽은 이해도 필요하지만 암기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우리 시웠다가 43페이지 법률행위 1번 여기 하겠습니다. 조금 쉬겠습니다.